안녕하십니까 엑소옥TV 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본에 지금 난카이 트러프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역시 가장 우려하던 곳에서 지진이 났는데 이 난카이 트러프에서 결국 6월 26일 10시 49분경에 이곳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지금 고치현 쪽에 여기서 지진이 났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토사만입니다 토사만 태평양과 적하고 있는 토사만인데요 결국엔 여기 난카이 트러프라고 보셔야 됩니다 난카이 트러프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이 시코쿠섬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렸죠 여기 그 에이메현 에이메현과 다음에 이카타 원전의 폭발 염려가 있다는 말씀드렸고 최근에 에이메현에서 며칠 동안 계속 강진이 났었죠 최근에 이 시코쿠섬에서 계속 지금 강진이 나고 있는 나고 있던 와중에 난카이 트러프에서 결국 진이 난 것입니다 아 이렇게 되면은 지금 그 큐슈 지역 말고도 지금 시코쿠에도 큰 위험이 오는 거에요 3.6 입니다 진원의 위필은 30km 이구요 이 토사만 전의 지진을 지금 구마모토 쪽에 계속 지진이 났었죠 여기 이제 아리아케헤 이 아리아케헤에서 25일날 2.7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큐슈죠 여기 보시면 후쿠시마 그 다음에 사과현 나가사키 구마모토 결국 위치를 보시면 구마모토 입니다 거의 구마모토에서 지진이 났구요 진원의 위필이 10km 였습니다 여기서 구마모토의 지진이 한번 났다고 보셔야 돼요 큐슈에요 그 다음에 두번째 구마모토 지진이 또 6월 25일 8시 4분경이 저녁 두번째 구마모토 지진이구요 세번째 구마모토 지진이 또 여기 6월 26일 3.9일 지진이 났습니다 이 세번째 구마모토 지진의 여파로 인해서 옆에 있는 나가사키가 영향을 주고 있죠 이정도면 분명히 아소산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아소산 영향을 줬을 겁니다 세번째 구마모토 지진 이었구요 그 다음에 네번째 구마모토 지진이 11시 23분경에 11시 23분경에 발생했습니다 고쿠아사이 이 진원의 위필이 굉장히 얕을 천자입니다 얕습니다 규모는 3.0이고 보시면은 역시 계속해서 내륙입니다 4번의 지진이 이제 그 연거포해 가지고 구마모토 일어났고 그 다음에 후쿠시마에서 4.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6월 27일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6월 27일 보시면은 6월 27일 이전에 이전에 이제 그 아 말씀드렸던 토사만에서 지진이 난 겁니다 계속해서 계속해서 지금 결국에는 이 큐슈 우리가 가장 원하지 않던 곳이죠 가능하면 오키나와 쪽을 바랬는데 지금 구마모토 큐슈와 이카타 원전이 있는 에임의 난카이 트러프와 그 다음에 위쪽에 아 그 후쿠시마 후쿠시마에서 전체적으로 다 들썩이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후쿠시마는 이제 그 뉴질랜드의 남태평양 쪽에 영향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지금 지금 후쿠시마에서도 지금 6월 27일 날 4.0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아 난카이 트러프가 폭발하면 정말 큰 재앙이 오는데요 일본을 위해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